자, 빠르게 키스토리를 읊어드리고 한 20분만에 끝내고 자게요. 자, 지금 날짜 7월 5일 수요일 새벽 3시 이 시간에 방송을 왜 켰느냐? 녹화를 하니까 재미없어가지고 켰습니다. 그간의 너무 바쁜 일정들, 너무나 악노를 즐겁게 즐겼던 여파일까요? 영상 라인업이 계속 밀리면서 근본으로 다루고 있던 나의 컨텐츠인 쿠키런킹덤, 신규 쿠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로얄 마가린과 타르트 탁탕은 에슴 요한이가 용구성에 따라서 뽑았는데 용과 드래곤 쿠키는 안 뽑았죠, 그때. 안 뽑고 그냥 다음에 뽑자. 좀 밀어두자. 날짜가 한참 좀 남았더라고요. 요즘 쿠키런킹덤 보면 그래도 30일 이상 유지하는 게 거의 패턴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루다가 오늘 일도 늦게 끝났고 내일 또 더빙할 것도 있고 대본 보고 지금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놨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들어가서 이제 휴대폰을 충전시키려고 딱 하다가 쿠키덤이 이게 눌렸네? 쿠키덤을 누른 게 아니었는데? 뭐 나야 매일매일 접속하니까 근래에 좀 못하긴 했지만 다 접속해가지고 했는데 딴건으로 다 눌렸네? 어? 맞다. 쿠키덤 좀 볼까? 이러다가 용과 드래곤 쿠키 날짜를 봤는데 10시간이 안 남았네?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쿠키덤 킹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성우 남두영인데 빛의 가오를 한 게 88,827번은 될 텐데 캐릭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명함은 드러나야지. 바로 가자. 남두영의 블루클럽 어떻게 뽑냐고요? 어떻게 뽑긴 현지를 뽑아야지. 지금 계정 어떻게 뽑을 거야? 제가 말해. 자! 용과 드래곤 쿠키를 뽑기 위한 마들레마 쿠키 정우 남두영의 용과 드래곤의 가호. 자, 가자! 오늘 방송을 켠 이유 바로 보여드릴게요. 쿠키덤 킹덤 런칭 때부터 함께해왔던 남두영의 블루클럽 모든 쿠키가 다 있고 현재 남은 쿠키가 이 두 가지 스냅드래곤 그리고 용과 드래곤 그런데 용과 드래곤의 남은 시간이 10시간 내일 오후 1시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안 돼. 그리하여 나는 이것을 하기로 했다. 용과 뽑자! 자, 양아치 마인드 장착! 좀 삭삭 긁어보자. 제물로 한 번씩? 한 번씩만? 타라타타탕! 뱃에 가호! 아, 딸기에 가호! 딸기가 오늘 먹을 것인가? 오오! 딸기에 가! 아냐! 되면 안 돼! 나오지마! 나오지마! 누구시지? 누구시지? 여기서 나오나? 여기서 나온 방송각! 누구야? 아유, 동현아 안녕! 오랜만이다! 캡틴 캐비오! 와아! 나는 캐비였어! 그래, 너를 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건 나름의 꽝! 스페셜! 노알마 그레인! 오우! 왕의 축복!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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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축복! 왕의 축복! 왕의 축복! 왕의 축복! 아, 두 개! 아, 불길해요! 불길해요! 우리 저번에도 그런 적 있잖아! 여기서 레전더리 종종 나왔잖아! 레전더리 나옵시다, 여기서! 레전더리 여기서 나와주세요! 여기서 나와주세요! 아, 그렇죠! 자, 레전더리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어! 로알마 그맨! 아잇! 나와버리고 말았어! 아잇! 용과 드래곤! 와! 10복! 이걸로 뽑고 잡시다! 자, 갑니다! 양석정 선배님의 가호! 아, 좋아요! 솔로 영크 좋아요! 뭔, 뭔 현질을 해! 그냥 뽑고 말자! 에이, 야! 쌩꽝! 오랜만인데? 야, 쌩꽝 나왔어, 쌩꽝! 자, 가자! 자, 확정권이죠? 뭘까요? 여기서 나오지 않겠지? 이거 그냥 서비스 에픽 주는 거잖아? 여기서 마들렉 나오면 아주 환장! 아, 이거 뭐야? 솔방울이 나왔네? 아롱이 안녕! 귀엽다, 오랜만에. 자, 자, 자. 갑시다! 너무 충전이 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자, 가자! 5만원 질렀죠? 12분 안에 끝냅시다. 자, 40원법 마련되고 한 번 더 할 것 같고요. 그래도 가보자! 나의 운을 믿지 않아요. 저는 믿지 않아요. 오, 왕의 축복! 왕의 축복! 왕의 축복! 기분 좋은데? 두 개! 오, 하나! 오, 10연에 되나요? 좋긴. 마들렛 나와. 누구야? 아, 흑당인가? 흑당이구나. 안녕, 흑당. 이거 안 생각 안 했어. 자, 그냥 돈으로 끝냄고 잘 거야. 그냥 20만원에 캐릭터를 사는 거를 아이템 패키지에 넣어줬으면 쌩꽝! 와! 어? 아니, 괜찮아. 마들이 나오네. 하하하. 아! 이게 뭐야! 오,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지, 뭐. 쌩꽝 2연속은 또 처음이네? 아, 네.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이제 뜬 것 같죠? 떴어요, 떴어요, 떴어요. 하나. 왔어. 느낌이 왔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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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야아. 어! 어! 으아아아아악! 아니네 타르타타였는데 나 용이 나오길래 신나가지고 아 목아파 진짜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캠을 켜겠습니다 복장이 아주 내추럴하거든요 그대로 켤게요 자 갑시다 30위는 너무 작지 않나 결국 영혼석으로 뽑을 것 같다 가자 20만원 썼네 가자 빛의 가호 아 쌩꽝의 가호 호 호갱이 된 느낌이지만 어쩔 수 없이 호갱이로 가자 이게 도움이 소녀인 것 같긴 하지만 나는 영혼석으로 살래 그게 나 맞는 것 같아 우선 치고 합시다 혹시나 될지 모르니까 10여폭 하나만 되는데 이거 안 돼 내가 볼 때는 늘 그냥 항상 쌩꽝 날이 났어 오늘 난 느꼈다니까 20만원 쓸모사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여섯 개 영혼석 오 이게 왜 있지 큰 거 갑시다 가자 52,000원 고 가자 뽑아야지 그래도 용과의 가호 왕의 축복 가자 오 오 오 오 오 하 하 영혼석도 안 나와 아직 다섯 번의 깨비가 있습니다 가자 용포의 가호 쌩꽝의 가호 가자 오케이 왕의 축복 왠지 이번엔 뜬 것 같죠?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하나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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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아 이 몸에게 도전할 셈이냐 나의 진짜모습이 궁금한가? 나의 진짜모습이 궁금한가? 나의 진짜모습이 궁금한가? Ohio 177,000원의 용가드래곤을 뽑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ishi 용 안녕 야 러닝이야 러닝이야 나름 근육이 없지 흐흨 야 뽑았다 예 승리해서는 말이야 우ável 이상으로 남도영의 블루클럽 용가를 뽑은 것인가 산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끝나도록 하겠다 안녕